이번에는 상속과 생성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제가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날려버릴 거예요 여기 있는 실행했던 코드들 다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얘도 그냥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서로 상속관계가 있는 빈 클래스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생성자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볼 거예요 저는 이 칼 클래스가 2,1이라고 하는 입력 값을 주입받아서 내부적으로 v1 v2라고 하는 정수 데이터 타입의 젤을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생성자로 int v1, int v2 이렇게 해서 this의 v1은 v1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로 들어온 값이 되겠죠 그리고 this의 v2는 v2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칼3 라고 하는 이 친구가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면 there is no default construct available in 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칼을 계승했다고 하면 제대로 계승했다면 칼이 인스턴스로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생성자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성자를 칼3도 당연히 실행을 시켜야지 제대로 또 계승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까먹거나 자꾸 그럴까봐 java를 만드신 분들이 상속 상속받은 클래스의 부모가 생성자가 있다면 자식은 반드시 부모 생성자를 실행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제 추론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추천을 해주네요 생성자를 크리에이팅 한다 부모와 매칭되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랬더니 칼3의 생성자가 생성이 되고 슈퍼 V1, V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슈퍼는 부모 클래스인 거예요 즉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V1, V2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인 이것을 실행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어떤 칼3만의 작업이 있다면 여기도 여러분이 칼3이니 이런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즉 생성자가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면 부모 클래스를 반드시 생성자를 만들어서 부모 클래스를 반드시 호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3에다가 제가 2,1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다가는 칼이닛 얘는 칼3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실행했을 때는 얘만 나올 것이고 얘를 실행했을 때는 우선 슈퍼인 얘가 실행이 되니까 칼이닛 그 다음 얘가 실행되니까 칼3이닛이 나오겠죠 봅시다 자 실행한 결과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도 다 복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모 클래스에는 인트를 리턴 해주는 sum이 있었죠 걔는 이제 더 이상 인자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리턴 값은 this의 v1 더하기 v2를 리턴 해주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메소드가 있고 얘는 빼기를 해주는 애죠 자 그래서 저는 c3에 sum을 하면 어떻게 돼요? c3는 칼3인데 칼3는 sum이 없으니까 칼에서 sum을 찾아서 현재 만들어진 인스턴스의 v1과 v2의 값을 더한 결과를 리턴 해주겠죠 그래서 3이 잘 리턴됩니다 자 그 다음에 c3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c3는 칼3이고 칼3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v1과 v2를 빼서 그 결과인 2를 잘 리턴해 줄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2가 아니라 1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5 마이너스로 6.5 마이너스로